자신에게 맞게 저의 전생을 모르는 부분을 알아보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! 예전의 다음 socio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뛰다가 내 침대에 발라던가 눕는다! 점프에서 그 느낌으로 아 그렇게 해야 돼 아 베티신데 wrinkles 네가 треб là 단다면 나 홀로 너를 생각해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렇지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